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. 울진군 호포면 호포 1, 2 노인회 10만원, 울진군 호포면 영진수산 김기훈 씨 10만원, 울진군 호포면 이상갑 씨 10만원, 울진군 호포면 태창건설 황태식 씨 10만원, 울진군 호포면 해맞이 요양보호사 교육원 10만원, 지품면 삼하 1, 2 새마을 지도자 이수철 씨 10만원, 호포 등대풍물 회원 일동 10만원, 영덕군 영해면 버령 1위 신일용 씨 5만원, 울진군 호포면 새마을 후원회장 최영란 씨 5만원입니다.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